시우야, 요즘에 뭐 재미있는 핸드폰 게임 같은 거 없냐? 어, 그럴 때? 잘 모르겠다. 내가 하나 친구들이 얘기해준 게임이 있긴 한데. 그게 뭔데? 그 게임 이름이 PR-AIN-O-U-T인가 뭐 그런 게임이라더라. PR? 그걸 뭐라고 읽어야 되는데? 브라인 O. 브라인 O2? 이게 머리 쓰는 게임이라는데, 완전히 너랑 나를 위한 게임이다. 우리 같은 천재들을 위한 게임인데? 그만인 것 같은데. 엄마, 해볼까? 게임하고 싶은 소름! 뚜! 이게 그 게임인가? 그래, 이게 그 게임이다. 이렇거든, 우리한테 완전 껌이다, 껌. 가장 큰 물건을 자주 태우. 난 정확히 안다. 나도 정확히 안다. 니 생각은 뭐가냐? 서가 얼굴! 정답은 바로 사고 아니겠나? 뿅! 넙! 어?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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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, 서가 얼굴이라니까? 나 무시가 있잖아. 엉? 바나나다, 바나나. 바나나! 엉? 왜 다 아니라 하는데? 9 Annata X2 어? 뭐지? 10 Annata X2 구박이 실제로는 제일 크잖아? 실제로 큰 사과도 있을 수 있잖아. 10 Annata X3 구박보다 큰 사과는 없다! 너 봤나? 못 봤지. 넘어가자 넘어가자 뿅 우리가 몇 마리 있습니다 몇 마리 어? 뭐지? 아홉 마리 반 저 뒤에 거 잘렸다 아 이거? 반이 없는데 저모가 없는데 잠깐만 저갑기 알았다 뭔데? 여섯 번째 우리를 잘 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그 옆에 거 옆에 거 아니 반대쪽으로 옆에 거 이쪽으로 옆에 거 한 번 더 반대 쪽으로 옆에 거 한 번 더 반대쪽으로 옆에 거 걔는 어? 병아리다 역시 시우천재 초원집 다음 daqui 뭔가 제일 클까요 이거는 아까 첫 번째 문제는 비슷한 거 아니겠냐 딱인 했지 코끼리 강아지 아니, 코끼리. 햄스터, 기린. 코끼리가 제일 크지 않나? 기린일 수도 있다. 강아지랑 햄스터는 아닌데, 제 머리. 아닌데? 아니, 코끼리랑 기린보다 큰 강아지나 햄스터가 있나? 하, 멋져요? 근데, 제 위에 해는 왜 있는 건데? 이거는 문제 낼 때 있는... 멋진 없어. 저것도 복이었나 보다, 혀가. 이거 좀 사기 느낌이네.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정신을 빠짝 차려야 한다, 응? 알겠다. 다른 점이 있는 수박을 찾아보세요. 저 수박 씨가 다른 걸 찾는 거까? 왜 다 점이 11개지? 다른 점? 오! 진짜 어렵네. 이 게임이 이상하다. 진짜 모르겠는데? 나도 모르겠다. 잠깐만요. 대체 뭐지? 그렇게 다 들어보는 건가? 아니. 잠깐만. 뭐지? 왜 6개 중에 답이 없지? 저기 4 왼쪽에 있는 점을 늘려봐라. 이거? 아니지. 뭐지? 오 진짜 뭐지? 이거 지금 레벨 4거든. 몇 가지 있는데? 100 넘게 있던데. 지금 3가 하나 있으니까. 벌써 쓴다고? 레벨 4지만 한 번 써보자. 써봐라. 뿅. 수박 뒤에 뭔가 숨어있을지도. 수박을 막 그래봐라. 네잇. 니들, 니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. 지내라. 지우가 혼내준다. 지우 태권도 놀아닌다. 나 아니다. 직사각형 만들기. 이걸로 직사각형을 만들어라. 나 알았다. 어떻게 하금데? 다른 거를 응용해보자. 이렇게 집어넣고. 적식 사각형 뒤에 다 숨겨라. 이게 직사각형이었는데? 오. 직사각형 아닌가? 됐다. 만들었다. 아닌 것 같은데? 뭘 해도 안될 것 같은데? 오. 직사각형을 어떻게 만드는지? 이거를 밖으로 다 빼봐라. 오. 잘. 잘. 오. 오. 너 진짜 노력하구나. 우와. 너 되게 좋았는데? 너무 진짜로 좋아하는데? 우와. 오. 나 천재인가 보자. 진짜 천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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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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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하. 너무 많았지? 동아. 10. 3. 4. 5. ils. 하다 보니까. 오. 기억이 성ід나? 화가 난다. 11. 오. 잘 아네. 나 저번에 머리 다쳤을 때 살짝 천재됐었잖아. 그치? 그게 좀 나만 나무다. 그럼 가보자. 그... 그 모작부른. 아 너무 쉽지? 또 이거 누르면? Nope. 이럴 거 같았어. 이거 볼 때 이렇게 합쳐서, 합쳐서, 합쳐서. 내 이름 줄 알았다. 바보이다. 바보이다. 저거 똑똑한데? 다음. 차가 몇 번 위치에 주차되어 있을까요? 8, 15, 27, 땡, 20, 어째. 왜 주차가 작아지지? 차가 몇 번 위치에 4번. 4번째잖아. 아니, 이런데. 근데 이거 주차 자체를 잘못했다. 잘하느냐? 어? 몇 번 주어져 있을까요? 9번. 10점. 너들 혼난다. 너들 자꾸 장난치고 사기치면 혼난다. 난 좀 화가 날라 그런다. 화가 날라 그런다. 오, 형아. 나 짐 흘렸다. 10점. 0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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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는 없으면 바보이다이 바보이다 근데 나도 막 그 얘기할라 그랬는데 아깝다 저거 누르면 안나오라 1 더하기 2가 21이고 2 더하기 3이 36이고 3 더하기 4이 43이면 4 더하기 5는 62 61 52 52 오 이거 뭔지 진짜 열받을 때 이거 근데 62랑 52는 왜 나온거야 뭐가 뭐냐 오 진짜 뭔지 아예 모르겠다 이거 좀 보고 올게요 어디갔겠다 매운 산수를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설마 장난 니들 이르지 마라 니들 이러면 니들 사기꾼이다 아이가 오 진짜 짜지긴다 진짜 화가 난다 과일을 차례대로 조치하고 순서대로 을과청 원형사각청을 조치하세요 차례대로 조치해라 과일을 차례대로다 과일만 과일 그치 밑에 저 아니지 바보야 여기도 과일이 있잖아 이게 왜 과일이야 감잔데 내 못 아닌가 왜 바글에 너 진짜 내 눈이 저렴해 너 완전 바보다 내 눈 아니가 바보래요 넘어가려고 이번 스페이지만 꼭 이겨야 해요 당신 차례 설정 마금협정 이거를 이길 수가 있나 이 종이를 찢어봐라 일단 시켜줘요 분명히 이상한걸 해놨다 넛 어 왜 나 이거 세갠데 여기 놈은 이거 3개잖아 오 맞네 여기 놈은 3개잖아요 잘못 만들었다 우리 허가가 맞췄던데 허가가 난다 철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은 딴 데 보기하고 들으면 되는데 철수를 딱 들어서 기대 싶은데 적가 그러나 나 철수 좀 찾아보고 올게 철수를 열받아서 안되겠다 철수 꼭 잡아라 근데 너희들도 혹시 이 게임 해봤나? 너희랑 같이 게임 해볼 소름 쪼 쪼